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구성체입니다. 부부간에 애금거래가 과연 증여가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문제되는 경우가 언제냐면요. 상속세 신고시에 나타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10년치 애금거래 내역을 다 확인해가지고 이것이 배우자 간에 애금거래가 있는 경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부부가 일심동체니까 배우자 계좌가 내 계좌고 내 계좌가 배우자 계좌인데 그런 식으로 애금거래를 해왔는데 나중에는 상속세 신고하려니까 국세청이 아 그거 전부 다 증여다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왜 부부는 별산제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참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 분명히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분명히 해서 검은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한몸이에요. 부부가 애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단 말입니다. 아내가 있었는데 애기에 계좌가 계좌가 있고 애기도 계좌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일심동체니까 이렇게 하면 이 계좌나 이 계좌나 A 계좌나 B 계좌나 다 한 몸이니까 하나의 계좌니까 여기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한들 이렇게 간들 이렇게 온들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아내돈이 내 돈이고 남편돈이 아내돈이니까 이거는 그냥 내 돈이에요. 같은 우리 돈 그렇게 되면 증여가 될 수가 없죠. 증여가 증여가 될 수가 없는데 아니 세상사류에서는 분명히 일심동체라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법에서는 아 그거 아닙니다. 부부 이심동체입니다. 부부 별산제입니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거에 그냥 사람들이 가버리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70, 80, 80 넘어서 돌아가셨다. 그럼 80대까지 계속 지금까지 젊어서부터 결혼해가지고 20대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단 말입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내가 은행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 가가지고 아내 명의로 이렇게 계좌도 옛날에는 만들었고 금융실명제 되기 전에는 그런 식으로 모든 걸 해왔단 말입니다. 내가 이제 고액의 예금 자산 가면은 은행에서 보약비로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서 이렇게 계좌 이런 식으로 입금해 주고 뭐 해 주고 그런 편의를 봐주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건지 알고 뭐가 이렇게 가령 이게 부동산 하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남편 거예요. 남편 명의로 돼 있어요. 남편 명의 남편 명의로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매수인한테 팔았죠. 양도를 하고 양도를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돈은 어디로 들어왔냐면은 아내한테 들어온 거예요. 아내한테 돈은 이렇게 아내한테 들어온 거예요. 남편이 팔았는데 돈은 이쪽으로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세청이 이렇게 보니까 아니 등기가 남편인데 이쪽에 소유권이 있는데 돈은 이쪽에서 받았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봐요. 현금 중료로 보죠. 중료. 현금 중료했다. 매각대금을 남편이 자기한테 귀속을 안 하고 아내한테 했다 이거예요. 아니 남편하고 아내하고 우리끼리는 서로 일심동체니까 계좌를 서로 혼용해서 쓴다. 니 돈 내 돈 안 가리고. 이 말이 먹히려면 일단은 부부가 별산죄가 아니고 부부가 공유죄다. 공유죄다. 이런 게 법률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부부간에 형성된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은 어차피 부부가 공유다. 재산 분할을 하면 나누지 않느냐. 50대 50%. 그러니까 그 생전에도 아내 것도 다 어차피 내 명의로 돼 있지만 남편 명의로 돼 있지만 아내 거하고 서로가 2분의 1 지분이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아내한테 갈 거 가고 또 이쪽에서 나한테 그 다음에 오고 뭐 이런다 이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 계좌에서. 그러니까 왜 증여로 보느냐 라고 이렇게 벌멘소리를 하죠. 그러면 국세청 직원이 항상 그러죠. 아닙니다. 부부는 별산죄입니다. 우리는 부부 공유죄 아닙니다. 부부 별산죄입니다. 자기 명의로 돼 있는 거는 자기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 명의로 되는 건 남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거를 매각했으면 그 돈이 남편한테 와야지 왜 아내한테 갑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현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성질 나죠. 아니 무슨 소리하고 있냐. 아내한테 가더라도 설령 아내한테 가더라도 그냥 아내가 아내한테 계좌에 그대로 있다가 나한테 왔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국세청도 머리가 이제 그때는 깔짝깔짝 이렇게 해야 돼요. 중요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때는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드물어요. 대부분 아내가 또 이 돈 가지고 또 어디다 써요. 어디다 써가지고 재산 불린다고 이렇게 쓰고 취득하고 뭐를 이렇게 취득하는데 취득자금으로 쓴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다가 적금 넣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써요. 생활비 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계좌가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나중에 이게 상속이 될 때요. 상속이. 상속이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사망하잖아요. 사망. 그런데 이게 이쪽에서가 15년이란 말입니다. 증여는. 증여는 15년이에요. 15년 내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일단은 증여로 건다니까 형식을 따라서.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증을. 아 이런 거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미 썼잖아. 이렇게 뭐 썼잖아. 썼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증여가 아니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내가 이거 내 돈 받았다. 차라리 그렇게 주장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 내 돈 받았다. 왜? 남편 명의로 내 부동산을 내가 명예신탁 해놨다. 명예신탁 해놨으니까 이거 내가 내 돈 받았다고 하면 내가 썼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해야죠. 그러려면은 그에 맞춰서 그에 대한 모든 자금의 출... 취득 자금의 출처가 나다. 아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리는 정해져 있어요. 법리는 정해져 있고 사실관계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속세 신고를 할 때 그동안 이런 거를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아니 국세청이 그거를 이렇게... 그 배우자끼리 계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어떻게 쳐다보고 그렇게 다 쫓아다닙니까? 못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죽을 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 이미 재산이 없는 사람은 뭐 상속세 잡을 것도 없으니까. 그러지만 재산이 있는 사람은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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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뭐 마음대로 해라. 배우자끼리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라. 그러면 그게 전부 다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해서로 잡을 수 있으니까요. 정해서로 잡고 어떻게 됩니까? 정해석 과세하고 10년 내 거는 상속재산에다 가산해가지고 상속세 과세하고 기납부세 빼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석이 15년 치면은요. 아니 본세만큼 나와요. 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그러니까 신고볼성실 가산세에다가 납부불성실 가산세에다가 아 이게 본세만 내면 차라리 본세 10억만 내면 되는데 20억 돼버리면은 배 아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 그리고 상속세 내야 될 때는요. 상속세 재원을 국가는 뺏는 현금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만 있고 그래도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예금을 어떻게 다 처리를 했는데 아니 그러면 돈이 있어야 상속세를 내죠. 그러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증여세 과세 받고 상속세 추가 고지 받고 뭐 가산세 받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받은 게 이게 상속받은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완전히 고통을 물려받은 거라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러면 남편이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러면 아내의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이게 자산 서로가 부부가 합심해가지고 일심동체로 해가지고 재산 불리기 바빠가지고 그렇게 생고생하면서 간신히 먹고 살만하고 이렇게 하니까 국가가 이런 식으로 다 내놓으라 하면 그걸 인정하겠냐. 우리가 뭐를 잘못했냐. 우리가 뭐를 잘못했냐. 국가한테 안 낼 거를 지금까지 안 냈냐. 내라 하면 다 그대로 내고 보여서 내라면 보여서 내고 양도서 내라면 양도서 내고 소득서 내라면 소득서 내고 그 과정에서 세금 계산서 잘못했다고 조세포탈로 조세범으로 넘긴다는 거를 간신히 간신히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나오고 사업한 일하고 고통받고 그거 살아남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 이 모은 재산을 또 국가가 그런 식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 도대체 이게 뭐 하는 나라냐 라는 식으로 이렇게 벌멘소리를 하죠. 누구를 위해서 세금이 있느냐. 부가가치 그러면 창출하니라고 이렇게 힘들게 산 사람은 그렇게 뺏어가고 그러면 차라리 부가가치 안 살고 그냥 없이 살면은 차라리 그게 속이라도 편하겠다. 누가 나라를 위해서 했고 누가 고용 창출을 누가 했느냐. 이런 식으로 벌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왜? 국가는 세금은 그때 다 가져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져가기 위해서 연어가 바다로 갔을 때 바다에서 연어를 잡지 않잖아요. 다시 올라온단 말입니다. 계곡으로 자기가 살려나기 위해서요. 그 길목을 지키고 있는데 결국은 잡힐 수밖에 없다. 이런 배우자끼리 명의로 왔다 갔다 왔다 안 갔다 한 걸로 저거 증여 같지도 않은 증여 가지고 저걸 가지고 증여서 그렇게 두드러 맞고 박 내야 된다고 하면은 진짜 웬만한 사람은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져. 그리고 그나마 또 아픈 사람이 이런 말까지 들으면은 자식한테 그러니까 자식은 이걸 어떻게 어머니한테 설명을 할 수 있겠느냐. 나도 좀 이해를 못 하는데 어떻게 어머니는 도저히 그 이해 못 한다. 그러면 아픈데 또 쓰러져 버리면 줄초상 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그런다 해가지고 줄초상 났다고 해가지고 국가가 안 가지고 가가냐. 어머니 거 또 상속 재산 또 다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뺏어간다는 의미가 결국은 세금으로 가지고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금이 상속세가 50%만 가지고 가면 50%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가산세 이렇게 다 뺏어 버리면은 한 75% 가져가 버리는 것 같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받는 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꾼 말하지만 어르신들은 자꾸 은행 쪽에 금융기관 사람들이 부야피다고 이렇게 떠받떠 들고 이 상품 이렇게 하세요. 이 상품 이렇게. 매각더금이 30억, 40억, 50억 있으면 그거를 그대로 은행 직원들이 그대로 가만히 안 놔둬요. 어떻게든지 전화해가지고 오시라 해가지고 이거 이쪽으로 하시면 좋을 거에요. 이자율이 0.1%도 더 높습니다. 1%만 가지고도 그냥 눈이 번쩍 뜨인다니까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조랑말 타봐야? 조랑말에서 흰말 타고 검은말 타고 얼룩말 타봐야 결국 말이에요. 은행예금이란 말입니다. 그 은행예금이 국가가 너무 좋아라는 거에요. 손 안 대고 코 풀어버리잖아요. 은행예금 있으면 딱 보고 거기서 절반 딱 잘라가버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DJ 정권 때도 이게 보면은 이게 세금이 이상하게 민주화 투쟁을 했다고 하는 정권이 들어서면 설어가지고 나라가 이상하게 YS 정권이 일어나가지고 뭐가 이렇게 나라가 왜한 얘기 가버리고 세금은 또 높이고 이상하단 말입니다. 그게 민주화가 누구를 위한 민주화인가 세금으로 보면 국부를 일단 창출을 하고 나눠야죠. 결국은 그게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사촌에 땅 사면 배가 아프니까 더 많이 떨어버려라 하면서 거들 내버려라 이런 식으로 냉서를 퍼붓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은 세금 안 냅니까 나중에 세금 내려고 하잖아요. 다 부자 되려고 하는 이유가 다 이런 식으로 어제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는데 국가는 그걸 훤히 보면서 죽음의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나쁜 말로 하면 죽어라 죽어라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세금 더 들어와라 더 들어와라 이렇게 하고 있다면 결국은 이게 세금과 인생이라는 의미가 결국은 인생이 죽음으로 또 귀결되고 세금도 거기서 다 귀결되어 가지고 가지고 갈 거 다 정산해버리더라. 그러니까 평소에 돈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크루즈 미사일이 쏴져요. 세금에 크루즈 미사일이 15년치까지 쏴진단 말입니다. 발사를 해버려요. 죽는 시점에 크루즈 미사일 쏴버린다니까요. 쏴버리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시점으로 정확히 꽂혀요. 가서 폭발해버려요. 그러니까 돈이 오고 가기 전에 그때 항상 상담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게 돈 버는 비결이에요. 그게 절세입니다. 딴 데서 절세 찾지 마십시오. 유튜브에 보면 현금 5억 원을 증했어요. 증해서 안 내고 하는 방법. 그게 다 내용 보십시오. 그게 다 어디 내용이 있습니까? 무슨 답이 있습니까? 다 낚시바늘 끄죠. 썸네일 정도죠. 무슨 공제받으라고 공제받으라고 그 말을 한 걸 가지고 현금 증여하는데 증해서 안 내고 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혹하지 마시고 전문가 법리를 깨끗고 있는 그런 전문가한테 한번 꼭 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